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0편 세자의 야망 왕권 다툼이 시작되다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서기 1294년 4월 원나라에 새로운 황제가 등장합니다 세조인 쿠빌라이가 죽자 그의 손자인 테무르가 황의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시호는 성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고려에서는 국왕인 충렬왕과 왕비인 제국대장공주 그리고 훗날 충선왕이 되는 세자까지 모두 다 원나라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의 즉위식에 관한 고려사의 기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띕니다 즉위식이 끝나자 황제는 왕에게 연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는데 이때 여러 황족들과 부마들이 모두 모인 좌석에서 왕은 제7위에 앉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 즉위한 황제가 연회를 베풀었고 권력 서열 순으로 좌석 배치를 했는데 고려의 충렬왕이 7번째로 높은 서열을 차지했다 이러한 얘기죠 7번째 서열이라면 원나라에서 고려 국왕을 어떻게 대접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자리에는 연회의 자리니까 여러가지 황실 인사들을 쭉 망라했을 텐데 황실 인사들 중에 당연히 원황실과 통혼을 해가지고 원황실의 부마가 되었던 사람들도 상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당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부마가 아닌 연회의 위상이 높은 황실 인사들도 많았을 텐데 7번째 아니었다는 건 상당히 당시 황제와의 관계가 친근한 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황실의 부마들, 즉 사위들 중에서 7위가 아니고 원나라 조정 반열에 있는 인사들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서 7번째라면 고려왕의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의전상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권력 서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즉위식이 있고 나서 그 이튿날 충렬왕은 새로 즉위한 성종 태무로에게 표문을 올립니다 황제 피하, 예로부터 무릇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다 고하는 것이 실로 신하의 직분이라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당신은 천품이 영명하여 어지신 덕이 날로 높아지니 온 천하의 백성들이 덕화를 입어 귀순하며 서로 황제의 은덕이 광대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렬왕이 제후국의 왕으로서 새로 즉위한 황제에게 건네는 덕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충렬왕은 정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주나라에 문모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당신에게는 모후가 있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지극한 자애와 황제의 효성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마땅히 옛 성인들의 모범을 참고할 것인 바 내가 옛날 역사를 살펴보건대 아들이 천자가 되면 그 어머니가 태후로 되는 것은 진나라, 한나라 이래의 변함없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여러 신하들이 당연히 의논하여 결정하겠으나 우선 천박한 견해나마 나의 성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특별한 은덕을 베풀어서 모후에게 드리는 존칭을 속히 결정한다면 그 교화가 널리 미치어서 만국의 환의를 받게 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흠모하게 될 것이니 충렬왕이 표문에 담아 올린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새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성종 즉 태무르의 어머니를 태후로 봉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렇다면 충렬왕은 새로 증의한 황제에게 맨 처음 보내는 표문에서 왜 하필 태후 책봉을 건의했던 것일까요? 우선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버지 진킴이 사망한 이후에 세주쿠빌라의 말년에 가서 태무르가 황태자로 책봉이 되는데 나중에 황제가 되는 과정은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순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형인 카마라하고 열정하게 경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당시에 쿠빌라의 최대 명장으로 꼽히는 바이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설득에 의해서 카마라 자신은 나는 북변수리로 나갈 성이고요 태무르가 황제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까 황제가 돼야 된다라고 동의를 얻으면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쿠빌라에 의해서 처음 황태자로 책봉된 사람은 진킴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 진킴은 아버지 쿠빌라이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되고 결국 진킴의 아들이자 쿠빌라이의 손자인 태무르에게 황의가 돌아간 것이죠 말하자면 충렬왕이 태후로 책봉하라고 건의한 대상은 진킴의 부인, 즉 새로 즉위한 태무르의 어머니가 됩니다 성종의 어머니는 몽골 발음으로는 코코진인데 한자식 발음으로는 활활진입니다 그런데 이 충렬왕은 바로 이 활활진이라는 성종의 모후를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편 충렬왕 19년 12월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왕과 공주는 황태자 진킴의 비인 활활진의 궁전을 방문하고 금종과 은종 9개, 범해가족과 표범가족 각각 9장, 수달피 27장, 가는 못이 45필, 검은매와 세매 각각 한 마리씩을 선사하였다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해 쿠빌라이를 만나려고 했으나 쿠빌라이의 병세가 위중해서 만날 수 없게 되자 제국대장공주를 대동하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활활진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원나라에 들어가 있던 세자의 스승 정가신의 권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제 폐하를 면담하러 왔는데 병환이 위중하다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전하, 황제 폐하께서는 병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주상전하, 황제 폐하가 돌아가시면 태무르에게 황의가 돌아갈 것인데 태무르가 고려와 주상전하를 어찌되 할 것인진 현재로선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니 답답하다는 것 아닌가 전하, 활활진을 만나보시옵소서 활활진이라면 황의 계승권자인 태무르의 모후가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비록 남편인 황태자는 사망했으나 원나라 황실에서 활활진의 위세가 대단하옵니다 허니, 그를 미리 만나서 환심을 사두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로군 좋다, 활활진의 궁전으로 가자 새로 황의 오를 태무르의 모후를 미리 만나 친해두는 것이 유리하겠다 생각돼서 준비해간 선물을 잔뜩 챙겨서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충렬왕은 성종 태무르에게 활활진을 태후로 책봉하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충렬왕이 스스로 자신의 견식을 강조를 함으로써 부마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하게는 아부까지는 아니지만 태후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태후의 책봉을 건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충렬왕으로서는 새 황제의 성종이 세주 쿠빌라이처럼 자신을 대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부분에서 자기를 괴롭힐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일단 성종의 모후를 갖다가 떠받드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성종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측면도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충렬왕은 중국 왕조의 전통을 잘 모르는 태무르에게 옛 진나라, 한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태후 책봉을 설파함으로써 자신의 식견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새로 황제가 된 태무르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충렬왕에게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가 충렬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고려왕의 공이 크고 또한 나이가 많으니 앞으로 궁궐에 출입할 때 작은 수레를 타고 궁전 앞문까지 드나들게 하라 이어서 황제는 은삼만냥을 왕에게 주었다 충렬왕의 나이를 생각해서 수레를 탄 채로 궁문을 드나들게 했다는데 글쎄요 태무르가 내심으로는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런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어서 충렬왕은 원나라에 간 김에 새 황제에게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거론하면서 이에 해결책을 건의합니다 충렬왕이 건의한 일들은 첫째 탐나를 고려에 돌려줄 것 둘째 포로가 되어서 원나라로 넘어갔던 인민들을 돌려줄 것 셋째 공주에게 자귀를 내려 책봉해줄 것 넷째 고려왕 자신에게 더 높은 직위를 내려줄 것 등이었다 3별초 난 진압 이래 탐나민들이 탐나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카단 난을 계기로 다시 탐나 백성들에게 탐나를 돌보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아예 그 계기로 탐나에 대한 고려 정부의 어떤 주도권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는 당연히 고려 정부로서는 계속 이제 1259년 이래 몽골 쪽에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돌려와야 되니까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충렬왕 자신의 타이틀 위상도 올리고 그 다음 충렬왕에게 시집 온 공주의 자위도 높임으로써 또 역시 자기 위상 높이는 시도에서 나왔던 요구들인 것 같습니다 포로 송환 문제는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것이고 그때마다 뭐 돌려받은 적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탐나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로 있었기 때문에 뭐 상징적이지만은 원내에서 지위가 7위에 해당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격상된 입지를 활용하고 특히 이제 새로 이제 황제가 지기했으니까 이런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해서 국내에서 충렬왕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충렬왕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태모르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탐나는 고려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고려에 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김인현 이래로 포로로 잡혀왔던 고려인들 및 유랑해운자들에 대해서는 사신을 보내 요양행성과 더불어 분간에서 돌려주게 할 것이다 공주의 책복 문제는 더 의논해서 통고해 줄 것이며 고려 국왕의 자기를 올려주는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자기를 주었기 때문에 우선 내년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동안 직할 통치를 해오던 탐나의 고려 귀속 문제와 고려에서 원으로 넘어왔던 인민들에 대한 귀환 문제에 대해서는 태모르가 의외로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반면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의 자기를 높여주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광철 교수는 이 사안을 고려의 왕위 계승 문제와 결부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렬왕 자신에게 장명을 더해줄 거 요구한 거는 이건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음에 왕위 계승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성종은 즉위하면서부터 겉으로는 충렬왕의 입지를 상당히 강화해 주는 듯 했지만 충렬왕을 계속 자신의 고려를 통제하는 정치적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즉위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아집니다 그해 6월 충렬왕 일행은 고려로 귀국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주상전하 결국 태모르는 자귀를 올려달라는 충렬왕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탐나의 고려 귀속 문제인데요 원나라에서는 삼별초 항쟁이 진압된 직후에는 제주 초토사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해서 탐나를 직접 통제합니다 이후에 탐나 즉 제주도에 대한 관할 문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초토사로 됐을 때에는 지역명칭도 탐나로 쓰지 않고 그냥 초토사라고만 했다가 충렬왕 1년에 가서 탐나라고 하는 지명이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충렬왕 2년에 가서 군민총관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군민총관부 체계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의 직할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충렬왕 3년에는 동서암악이라고 해가지고 목마장 설치를 하면서 다루가치도 파견을 하고 그러다가 충렬왕 10년에 총관부를 협파하고서 탐나 군민안무사로 고칩니다 이렇듯 원나라 직할령으로 관리되어오던 탐나가 성종의 지시에 따라 20여 년 만에 고려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탐나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승인되자마자 고려정부가 했던 조치들이 관료를 갖다가 전라도 지휘사로 삼아서 탐나에 가게 하거나 탐나의 왕자와 성주들에게 선물을 하사를 하고 이전에 탐나 지방세력이 이전에 고려 왕실에 대해서 견지했던 자세를 회복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탐나가 과연 어떤 위상이었는지 고려의 일부였는지 원의 일부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상 고려정부는 전전 상황을 복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직 충렬왕이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원나라의 한림학사 살라만이 충렬왕을 찾아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황제 폐하께서 보내셨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떤 연유로? 폐하께서는 고려가 원나라에 언제 귀속이 되었는지를 물으시면서 그 답변을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원나라 황제 태모르는 즉위 당시에는 고려에 대한 지식이 매우 빈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려가 언제 원나라에 귀부했는지부터 물어왔던 것이죠 충렬왕은 우선 정당문학 정가신을 불러드립니다 새 황제가 우리 고려가 언제 원나라에 귀부했는지 그 연원이를 물어왔는데 뭐라 답을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대로 설명하자면 그동안 강화도에 도읍을 두고서 몽골에 치열하게 항쟁을 했던 내력도 밝혀야 할 터인데 황제에게 그렇게 구해선 안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거짓을 구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신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사옵니다 일단 황제 폐하의 질문에 대한 회단문을 작성한 다음에 전하께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가신이 회단문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나라의 태조 성무 황제가 북방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대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금나라를 정벌할 때 방조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공을 믿고 교만하게 황제의 명령에 복중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산 황제가 그 국호를 고쳐서 대요라고 자칭하고 중도 등지에서 약탈 행위를 일삼고 동쪽으로 강동성에 도망가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성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나라 조정에서는 합진과 찰라를 파견하여 추격 토벌하게 되었다 그때는 마침 눈이 깊이 쌓였고 길이 험하여 군량 수송이 보장되지 못하였는데 고려의 고왕이 소식을 듣고 조충과 김출혀로 하여금 군사를 인솔하고 가서 황제의 군대에 식량을 공급한 결과 그 자들을 삼멸하였다 그 후 곧 황제에게 글을 올려 동쪽 번병으로 될 것을 요청하였더니 태조 황제가 경도호사를 보내 조사로서 크게 칭찬하고 상을 후하게 주었었다 이 사실이 지금부터 76년 전의 일이다 회담문 중에 나오는 태조 성모 황제는 칭기즉한을 말하고 고려의 고왕은 고종을 읽었습니다 고종 연간에 고려사를 탐색할 때 이미 소개한 바 있는 강동성 전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고려군과 몽골군이 연합해 거란을 물리쳤던 그 강동성 전투 이래로 고려가 몽골, 즉 원나라에 귀부했다는 얘기죠 강동성 전투 당시 고려군과 몽골군이 연합작전을 펼칠 때 이른바 고려쪽 장수 조충과 몽골쪽 장수들 사이에 형제의 맹약에 준하는 관계가 있었다고 성립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 쪽에서는 그런 형제의 맹약 또는 그 준하는 레벨의 맹약이 성립된 것을 고려가 원에 대해서 복속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간주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가신이 원 황제와 대월에 나눈 시점 자체가 워낙 그 시점으로부터 많이 시간이 경과한 이후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고려나 원 모두 일단 이 시점은 특히 대몽항쟁 시기와 강화천도 그런 걸 다 겪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당시인들이 몽골이든 고려이든 모두 고려가 원의 영향 아래 들어왔던 것은 강동성 전투 때부터였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의 고려와 몽골의 장수들 간의 형제의 맹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그때부터 고려가 원나라에 귀부해서 속국이 됐다면 이후에 고려와 몽골 사이에 수십 년간이나 지속됐던 전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가신은 왜 그때부터 고려가 원에 귀속됐다고 썼을까요? 정가신이 쓴 내용은 귀부 쪽에 강조점을 뒀다기보다는 몽골하고 그야말로 관계를 시작한 것 이게 강동성 전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이와 같은 답변을 할 때 황제가 있는 앞에서 우리 당신들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전쟁을 치열하게 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정가신으로서도 몽골하고 화친을 맺힌 관계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동성 전투는 고려와 몽골이 손을 잡고 거란을 물리친 전쟁이었기 때문에 고려와 원나라의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하고 또한 고려가 원나라에 귀속된 지가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가신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충렬왕 20년 7월 고려 조정의 문무백관들과 승려들이 대거 동원돼서 원나라에서 오는 한 승려를 마중합니다 대체 그가 어떤 승려였기에 그처럼 환대를 받았던 것일까요? 원나라에서 흘절사팔 파랍사에게 사문을 보호하라는 조서를 주어 고려에 파견하였으므로 백관들이 도포를 입고 호를 갖추고 승려들을 인솔하여 문밖까지 마중나갔었다 그는 숙릉사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고기가 아니면 아예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흘절사팔이란 것은 번승의 이름이고 파랍사라는 것은 번사의 승직의 칭호였다 여기에서 번승이란 서역 등에서 온 외국인 승려를 읽었습니다 이 흘절사팔이 새로 즉위한 원나라 황제 태무르의 조서를 지참하고 고려에 온 것인데요 이 조서에서 태무르는 흘절사팔에게 호사문이라는 인물을 주어서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려의 사문 즉 불교도를 보호하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 승려가 알고 보니 고려 출신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사 헌데 이름이 흘절사팔이라고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주상 전하 헌데 대사께서는 어찌 그리 우리 고려 말을 잘 아시오 실은 소승의 고향이 고려의 진도이옵니다 진도라 하셨소? 헌데 어찌하여 고국을 떠나게 됐소? 원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서역으로 가게 되었사옵니다 나중에 제사에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것이옵니다 흘절사팔이 원나라 황제의 스승 즉 제사와 긴밀했던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티벳 출신의 승려 파스파를 말합니다 파스파문자를 만들어서 더욱 유명한 인물이죠 김광철 교수는 이 시기에 원나라의 태무르가 흘절사팔을 고려해 파견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흘절사팔의 스승이 파스파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티벳불교, 밀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원나라의 상상이 유행하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사를 통해서 원나라에도 티벳불교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고려의 불교계에도 티벳불교의 영향력 확대 이걸 꾀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충렬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현성사라고 하는 사찰을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성사가 밀교계통의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강한 교수는 고려에 있는 어떤 사찰 측에서 원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렸고 그래서 흘절사팔을 고려에 파견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가령 당시 송광사에서도 원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는 점을 사례로 들기도 합니다 송광사 같은 사찰들에서 당시에 이미 충렬왕 초기부터 원 황제에게 직접 글을 올려가지고 원 황제의 건강과 강력을 위해서 추권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찰에 대해서 물건 요구하는 것도 좀 줄여주시고 그에 그치지 말고 사찰도 적조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게 송광사 문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개별 사찰들이 원 황실 쪽에다 그런 글들을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또 송광사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원제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일단 모든 종교들을 다 보호한다는 것이니까 겸사겸사해서 불교 또한 후원 겸 보호하라는 식의 조서를 보냈는데 그런데 고려에 온 흘절사파리라는 이 후승려는 내친 김에 자기 개인적인 일도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향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했는데 그렇다면 부모나 친척들은 어찌 됐소? 찾아보긴 하였소? 예, 전하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부모님의 생존 여부를 모르고 살아왔사온데 이번에 부모님을 찾아싸옵니다 오, 그래요? 그거 참 잘 된 일이오 그래, 부모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충청도의 서리면에서 찾았으나 생계 유지가 힘들어 남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고 계셨사옵니다 저런... 어쩌다가... 알겠소 과인이 생계 방편을 마련해주도록 하겠소 왕이 흘절사파리 부모에게 쌀과 토지를 주고 강화의 교동현에 집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부역도 면제하여 주었다 원나라 황제의 조서를 지참한 배경 때문에 부모도 찾고 그 부모의 생계 대책까지 마련해준 셈이죠 충렬항 20년 12월 원나라의 중서사인 애아치가 고려에 옵니다 고려국 주상전하 지금 요동 심양 등지에 기근이 들어 많은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그거 참 안 됐구려 그래서 황제 배하께서는 고려의 도움을 받아오라 하였사옵니다 요심 지역에서 생긴 기근 문제를 우리 고려가 어떻게... 고려 사람들도 그리고 요심 지역에 사는 인민들도 모두 다 황제 배하의 백성인데 상관없다 하시지는 않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고려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전하... 요심 지역의 인민들을 구제할 양국을 고려에서 조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려도 근년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여유가 없는 실정인데 강남에서 실어왔던 쌀 10만 섬이 지금 강화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본 정벌에 대비해 군량으로 보관해둔 것이 아니요 그 중에서 5만 섬을 요동과 심양으로 보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율하는 진휼미로 쓰시겠다는 것이 황제 배하의 칭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5만 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왕으로서는 일본 정벌이 무산된 마당에 원나라의 강남에서 보내왔던 그 쌀을 고려에서 활용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절반을 도로 가져가겠다 했으니 기분이 씁쓸했겠죠 그러면 이제 충렬왕 21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원나라에서 다시 소훈실 부라라는 사람을 고려해 보내왔는데 이때 그가 지참한 원나라 황제 태무르의 조서는 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참고로 이 조서에 나오는 와할테 황제는 오고타이 간국을 다스렸던 칭기즉한의 삼남 오고타이를 말합니다 우구데이 이렇게 불리죠 와할테 황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인 등이 관청에 돈을 빌려갔다가 그 이자를 갚지 아니하고 피차간에 감추어주는 자가 많은데 국내 국외의 관원들은 이러한 상인들을 찾아내어 붙잡아다가 이자를 규정대로 받아 천부사에 납부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인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고발한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다 여기에서 원나라 관청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상인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서역의 회회인들입니다 그냥 해외 무역상인들이 아니고 몽골 조정이나 몽골 관료, 몽골 황실 인사들한테서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은의 형태로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그 은을 가지고 저희 서역시장으로 갑니다 서역에서 그 은을 팔고 진귀한 서역의 보화를 구매를 한 다음에 다시 몽골로 돌아와가지고 저희 돈을 출자했던 몽골 정부, 관료, 황실 인사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그걸 돌려주는 투자와 수익 배분 형태인데 이자를 붙여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경우는 관청의 돈을 빌려가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몽골 정부와 관료들이 공적인 용도로 공금을 출연해가지고 이 서역 상인들한테 들려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정한 수익과 이윤을 같이 다시 이 몽골 관청들과 정부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서역의 회회 상인들이 원나라에서 관리들이나 황실 인사들에게서 자금을 빌려다가 상업행위를 하고서 그 이자를 갚지 않은 채로 도주했다면 이건 원나라 내부에 이를 텐데 왜 이런 공문을 고려에도 보냈을까요? 고려도 당시 동아세 교육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외국 상인들이 고려에 내왕이 상당히 빈번하고 뭐 마찬가지로 고려의 상인들도 원나라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다고 봐주는데 이 상인들이 원나라 상인이긴 한데 또 어떤 사람들인가 보통 이제 알탈 상인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인들한테 관해서 빌려준 돈을 알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실이나 조정에서 얘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은 그야말로 상업자금이죠 그걸 활용해서 상업활동을 하고 그 알탈전을 갚지 않은 회회 상인들이 고려로 도망쳤을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충렬왕에게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을 붙잡으면 이자를 받아서 천부사에 납부해야 했는데요 천부사는 또 어떤 관청이었을까요? 이 천부사라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몽골 쪽에서 은이나 여러 가지 재물의 형태로 서역시장에 뭔가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와 무역 행위를 관리하는 관청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알탈 총관부였는데 이게 천부사로 강화된 거죠 그래서 이 조서는 몽골 조정에서 돈 안 감고 튄 사람이 있거든 빨리 천부사에다가 돈을 갚거나 안 갚고 버티다가 신고당해서 잡혀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 조서를 고려에도 보내왔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 고려 지역에 만약에 고려 지역 자체가 이런 식의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몽골 정부의 채권 출심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고려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조서가 고려에 올 필요도 없었겠죠 예전에 남녀 상열 지사를 다룬 고려 가요 쌍화점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당시 고려에도 서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는 원나라 관청으로부터 알탈전을 받아서 장사길에 나섰다가 그 이자를 갚지 않고 고려로 도망쳐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충렬왕 21년 4월 주상전하 원나라에 입조해 계시는 세자 저하께서 전하께 기니 아랠 말씀이 있다 하여 소인을 급히 보내서 왔사옵니다 세자에게 무슨 화급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 되냐 세자께서 혼례를 올리기를 청하였사옵니다 세자가 그리 말하였느냐 예 주상전하 하오나 원나라 황실에서 혼례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장차 포위를 물려받을 우리 세자가 원나라 황실로부터 배피를 맞이하는 일은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는 중차대한 일일지인데 어찌 비용을 아깝겠다 하겠느냐 과인이 혼례에 필요한 금전과 폐백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세자에게 보내겠으니 그리알라 이르라 알겠사옵니다 주상전하 원나라에 있던 세자가 혼례를 행하기를 청했다 했는데 사실 이때 세자는 고려 출신의 왕비들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렬왕 자신이 원나라 황실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던 것처럼 언젠가 왕위를 계승할 세자 역시 원나라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모름지기 부마의 지위를 이어나가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국대장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임으로써 원제국 전체 내에서 자신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여러 가지 몽골 조정과 고려 조정 사이에 부딪히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이 필요할 때 부마라는 자신의 위상이 상당히 요긴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미 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쿠빌라이가 맺었던 엄밀히 말하면 충렬왕의 부친 원종과 쿠빌라이가 서로 맺었던 사돈 관계가 더 이상 고려 국왕들로서는 옵션이 아니라 고려 국왕들이 고려의 국왕인 동시에 원제국 체제라는 하나의 더 거대한 틀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임을 인식을 한 거죠 세자의 혼례 비용 마련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자가 혼례를 행하기를 청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7품 이상의 관원들에게는 백금을 배당시켜서 거두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촉하여 징수하니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백성들과 관리들로부터 징수한 물품 중에 삼배가 1만 4천 필이나 되는데 이 옷감들을 은이나 화폐로 바꿔야 할 터인데 걱정이 옵니다 그렇다면 원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삼배를 화폐로 바꿔오도록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누구를 어디로 보내서 바꿔오게 해야 할지 중랑장 송영을 불러오라 왕은 중랑장 송영 등을 바닷길로 익도부에 보내서 삼배 1만 4천 필을 저폐로 바꿔오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자의 혼례비 마련을 위해 왕이 친히 지방에 내려가서 전라, 충청, 양도에 집집마다 삼배를 추렴하여 군량을 주고 억지로 사들이니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매우 높았다 앞에서 중랑장 송영 등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익도부는 지금의 산동성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삼배를 주고 바꿔왔다는 저 폐는 고려말과 조선초에 통용되던 당나무 껍질로 만든 지전을 말합니다 사서의 기록대로만 하자면 세자의 결혼을 충렬왕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세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김광철 교수는 얘기합니다 왕이 계승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겁니다 원간석기의 왕이 계승에 있어서 원공주 또는 원출신의 여성하고의 혼인은 거의 전제적 조건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세자인 충선왕이 고려정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의혹이 상당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공주하고의 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도 성종의 형인 카마라의 딸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김광철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이때 이미 세자는 원나라 황실에서 청혼을 할 때까지 미리 점지를 해두고 아버지인 충렬왕에게 결혼 비용 마련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때 세자는 이미 세 명 정도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충렬왕 13년에 공녀로 차출되어서 원나라에 끌려갈 뻔한 처녀를 빼내어 2년 뒤인 15년 6월에 세자비로 책봉하였는데 그가 바로 홍규의 딸이다 충렬왕 18년 5월에는 당시 실력자인 조인규의 딸을 맞아들이는데 뒷날 원나라에서 온 공주와 갈등을 벌이게 된다 그 외에도 야속진이라는 몽고 출신 여자하고도 혼인을 맺었는데 결혼한 연도는 사서에 나와 있지 않으나 충렬왕 17년 말에서 18년 초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렬왕은 국내 정치 세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고려 조정을 주도해 나갈 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혼인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충렬왕 21년 8월 고려의 세자가 원나라로부터 돌아옵니다 아마 원나라 황실에 했던 청원이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우리 세자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느냐 예, 전하 새로 즉위하신 황제 폐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황제의 선물이 무언지 어디 한번 알아보도록 하라 예, 전하 황제 폐하께서 소자에게 은으로 만든 인장을 하사하셨으며 이때 세자가 황제로부터 받아온 진짜 선물은 자코였습니다 옛날 중국 왕조로부터 고려의 왕이 받았던 자코가 계부의 동삼사인데요 세자는 의동삼사라는 자코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구강인 계부의 동삼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지만 세자에게 이런 자코를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거기다가 영도 첨이사사로 임명되었다고 했는데요 김광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구강인 계부의 동삼사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그의 근접한 문산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자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격상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영도 첨이사사 이것은 고려의 관직명입니다 고려의 최고 관부가 처음 삼성육부 체제로 있을 때 나중에 원간섭이 되면서 삼성을 첨이부로 개편하지 않습니까 첨이부로 개편을 했고 나중에 첨이부를 도첨이사사로 개칭을 하고 원나라 황제로부터 한껏 격상된 자코로 책봉을 받은 세자는 고려의 왕으로부터도 새로운 직임을 부여받습니다 세자를 반도첨이 밀직감찰사사로 임명할 것이며 홍자번을 지도첨이사사로 그리고 홍군상을 도첨의중찬 숨은 전태학사 감수국사 세자사로 이만공으로 임명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홍군상은 고려에 반역하고 원나라에 기부했던 홍복원의 후손입니다 어쨌든 세자가 충렬왕으로부터 판도첨이 밀직사사의 직위를 부여받았다 했는데 어떤 직책인지 이강한 교수로부터 들어보시죠 판도첨이 밀직감찰사사 이것은 일단 판도첨이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초기로는 중서령이거든요 일반 관료들이 잘 안 받는 자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굉장히 구강 바로 아래에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따라서 판도첨이 밀직감찰사사를 맡았다는 것은 일단 중서령으로서의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중서령으로서의 상징적인 위상을 가진 것과 동시에 국왕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밀원과 어사들을 총괄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월의 왕은 세자를 판중군사로 임명하였다 세자의 판중군사 임명은 군사지휘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김광철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판중군사에도 임명되지 않습니까 판중군사라고 하는 것은 중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대를 편성할 때 5군으로도 편성하고 3군으로도 편성을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좌군, 주군, 중군, 우군이 있고 중군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중군의 책임자를 판중군사라고 하고 있어서 세자가 군권, 즉 군사지휘권인 군권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자는 아직 세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군권까지 모두 관장함으로써 거의 왕권에 다가섰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이제 세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력을 망설임 없이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고려사 자료를 보면 세자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세자가 도첨이사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세자는 남쪽을 향해 앉고 중차는 서쪽을 향하고 실왕과 찬성사 이하는 동쪽을 향해 앉아서 일을 처리하였다 남면을 했다 바꿔 말해서 남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앉아 정무를 처리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국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충렬왕이 버젓하게 왕위에 있는 상황에서 세자가 임금 노릇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충선왕은 충렬왕의 정치 운영 방식이 소위 측근 정치 형태였는데 여기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찬양 나간다든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을 좀 스스로 담당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화시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기사입니다 세자가 남쪽을 향해 일을 처리한 뒤에 수련궁으로 나아가니 왕이 공주와 함께 양루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세자가 자기 처서로 돌아오니 문무백관이 하래를 올렸으므로 세자가 답례하였다 세자가 마치 국왕의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문무백관들로부터 하래를 받고 하는 장면을 충렬왕이 왕비를 대동하고 누각에 올라가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라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 충렬왕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다는 등의 얘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자가 남쪽을 행하고 앉아서 정무를 보고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든든한가 당장의 왕위를 넘겨주어도 무리없이 정사를 잘 살필 수 있을 것이야 설마 이런 기분은 아니었겠죠 이강한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충렬왕의 부인이자 충렬왕의 모친인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면서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제국대장공주가 살아있을 때는 충렬왕 본인의 위상이 물론 새로 지기였던 원황제 성종이 한 번쯤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충렬왕의 위상이 분명한 상태거든요 이 경우에서는 충렬왕이 난멘하다시피 국정을 주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까지는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세를 보일 때 성종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충렬왕은 시시각각으로 절감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충렬왕과 충선왕의 갈등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자는 인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인 충렬왕에게 요구해서 관철시킵니다 전하 밀직학사 민지를 파면하시옵소서 민지를 파면하라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라는 것인가 김헌을 새로운 밀직학사로 임명하시옵소서 또한 홍문계를 나이가 너무 많으니 첨의 중찬에 벼슬을 주어서 이제 그만 치사하게 하시옵소서 세자가 그리 원한다면 그리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1월 전하를 배러 갈 것이다 자 가자 세자가 왕을 뵈려고 길을 나섰는데 선미와 서민들이 길을 막고서 세자가 타는 말이 가지 못하게 붙잡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어허 무험하구나 누구의 행처인 줄 정작 모르고 이러는 것이냐 세자 저하의 행처인 줄 다 알고 이러는 것이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저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길을 비키지 않을 것이오 세자 저하 억울하옵니다 저 여자는 또 무슨 일이냐 저하 억울하게 빼앗긴 전답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저하 권신들 주변에 기생하면서 가렴 죽으려 일삼는 탐관 오리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놈들 지를 비키지 못하겠느냐 세자 저하의 행차를 칼로 막는 놈은 단칼에 목을 베끄시다 그 칼 거두거라 예 저하 좋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무슨 말이든 들어줄 터이니 자리를 지켜 고하도록 하라 세자가 그들의 말을 모두 받아들였는데 대개가 세력 있는 가문에게 전민을 강탈당하여 관청 등에 호소하였는데도 관청에서는 소송을 제대로 심리 판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선비들과 서민들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세자의 행차를 가로막고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제 정치 권력이 충렬왕에게서 세자 쪽으로 올마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60편 세자의 야망 왕권 다툼이 시작되다 이상나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